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직장 안에서 승진에 탈락했을 경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영업하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데요. 상상계약, 상상승진, 상상임신 이런 거에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분은 사줄 거야. 아유 난 계약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 허술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난 되겠지. 될 거야. 에서 넘어서서 나는 됐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막 승진한 것처럼 승진턱도 미리 내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충격이 크게 되죠. 그래서 상상승진은 굉장히 위험하다. 대처를 해야 된다. 내가 떨어질 것을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대처가 안 되니까 충격이 커서 반응을 이상한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승진에 탈락했을 때의 반응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죠. 내가 탈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를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격려 가지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닌데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아예 침묵형입니다. 도피형 침묵형.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잠수를 타버리죠. 그냥 일찍 슬그머니 퇴근해 버린다던가 출근을 안 한다던가 이렇게 침묵의 항의를 하는 경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협성. 항의하는 직장이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 거 표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상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안 된 겁니까? 대체 뭡니까? 라고 항의하는 요령. 이거 안 좋죠. 마지막으로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발목잡기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떨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는 왜 됐습니까? 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한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죠. 남까지 흉을 보게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자제를 하는 게 좋죠. 감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이걸 이겨내신다면 다음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승진이 탈락했을 때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권장해 드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진 인사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해라. 누구나 다 승진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동 승진이 된다면 이건 승진도 아니죠. 그냥 호봉제로 올라가는 거니까. 10명의 후보자가 10명당 승진한다. 기쁘지도 않겠죠.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합격자가 기쁘듯이 승진을 탈락하게 되면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기회가 있죠. 기회가 없다는 건지 나가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승진 인사의 본질을 좀 파악해서 내가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승진이 안 됐을 때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 다시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리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탈락했는지 그렇다 그래서 상사를 찾아가서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어요. 상사가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내가 찾아가서 따지는 건 안 됩니다. 알게 되겠죠. 또 상사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네가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 승진에 탈락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네 라고 먼저 얘기해 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또 승진 인사를 해주는 상사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줘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보통 다 TO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가 상사라도 우리 부하 직원이 한 명이라도 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 TO가 10명인데 부서가 5군데 그러면 각 부서당 2명씩 승진을 시키지만 이걸 싸워서 3명을 얻어낼 수도 있고 뺏겨서 한 명만 될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안 뺏길라 그럴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승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거라고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 어떤 상사가 내 부하 직원 하나도 승진 안 하길 바라겠어요. 누구나 인재상정으로 많이 승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점을 좀 파악하고 저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신 거 이해합니다. 좀 안 되니까 서운하긴 하네요. 이 정도로는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회사에서 승진 인사에 탈락한 사람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라. 납득이 안 되면 여기서 이의를 진짜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그 승진 인사가 번복되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왜? 이의를 제기한 걸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승진 인사까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 자리에서 번복을 해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번복하지는 않잖아요. 이의는 제기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승진이 탈락했을 경우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좌천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된다거나 부서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승진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좌천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 좌천일 수도 있지만 좌천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